이제는 String하고 Refster의 차이를 좀 볼게요. 사실은 String하고 Refster 안에서도 두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StringLiteral. StringLiteral은 제일 간단하고 StringLiteral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있는 거고 이건 바이네리 안에 있는 데이터고 사라지지 않아요. StringLiteral. 그리고 두번째는 BorrowedStir. 이건 어떤 String 같은 걸 만들어서 String은 LetMyStringLiteral이 아니라 어떤 String이고 만약에 이 curly brackets 안에서 LetMyString을 만들었고 LetMyStringRef라는 것입니다. 이건 BorrowedStir. 이건 Strr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건 레퍼런스 투 스트링하지만 Rust에서는 자동적으로 Refster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나중에 볼 거지만 이건 어떤 라이프타임이 있고 A라고 부르는 거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A하고 B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다른 라이프타임. 이건 어떤 라이프타임이냐면 이것은 static라는 예방의 영어야죠. Static가 for the life of the program. 이건 레퍼런스 투에..... 어떤 다른 변수를 보는 거고 이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사는 거고 근데 여기 my name 이거는 static 스토리니까 계속 사례는 거에요. 자, 라이프타임. 먼저 하나의 예시를 볼게요. 이거는 에러가 나오는 거에요. 자, returns reference. 이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refstore가 나오는 거에요. 아까 보셨던 my string. 먼저 David를 만들고서 David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는 거고 근데 이렇게 reference를 만들어서 reference를 return 하려고 해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거에요. 왜냐면 이 David이라는 데이터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 이 reference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건 좀 이따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거죠. 이걸 return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삭제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okay, 다시 해볼게요. missing lifetime specified. okay,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Rust에서는 이런 에러만 나오는데 파일이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아무튼 이 에러를 찾고 있었어요. cannot return reference to local variable my string. local variable이라는 게 거기서만 존재하는 그 variable. 당연히 여기까지만 사는 거니까 이렇게 return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static이면 어떨까요? 왜냐면 static은 프로그램 안에 살아있는 거니까 만약에 ref to staticster 그러면 먼저 컴파이러를 속이려고 속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컴파이러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어, 이 David은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거니까 그건 안돼. 음, 그래서 자 그냥 David 그냥 David이라고 하고 이거는 안보이게 할게요. 그러면은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100% 확실하게 이게 뭐 이 데이터가 살아있는 건 알 수가 있으면 이건 staticster고 이렇게만 그 딱 staticster를 쓰고서 아, 이건 프로그램 안에 살아있는 거니까 아, 이제 컴파이러가 오케이.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아,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 이거는 어떤 아, 이거는 어떤 그 바이나리 속에 아, 정보가 있고 그, 그 유에 음, 유에 인코딩으로 만든 아, string이고 스트로고 아, 그리고 아, length가 있고 이게 레퍼런스 안에서 그 length가 있고 이게 뭐, 어, 2, 2, 3, 4, 5 그래서 위치가 있고 length가 있고 length가 있고 length가 5 아, 그게 딱 그 바이나리 속에 있는 그런 아, 그런 정보고 그리고 아, 위치하고 length 그거를 이용해서 아, 이젠 프로그램 내내 아, 존재하는 거 그 컴파이러가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그 로컬 베리어블에 아, 로컬 베리어블이 아, 로컬 베리어블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랩스톨가 아니니까 아, 믿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 네. 그게 바로 음, 바로 라이프타임의 기본이고 음, 그러면 struct book 음, struct book name 이건 지난 비디오에서 name, string 를 했고 하지만 이번에는 음, 조금 더 빠른 book 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string은 조금 더 조금 더 누리고 음, 그냥 이렇게 그 let my book let my book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close book name, name, my, book 아, 아, two string 없이 그냥 my book 그러면은 이때도 컴파이러가 어, 그러면 이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알고 싶대요. 그래서 expected named lifetime parameter 그리고 consider introducing named lifetime 그래서 컴파이러가 tick a 이건 tick 라고 하지만 tick a tick a 그냥 컴파이러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struct book 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레퍼런스가 에이다는 라이프타임 아 아 그 어떤 라이프타임 여기서 여기까지는 살겠다는 어떤 라이프타임 이 있고 라이프타임 수명이고 사실 마음대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제네릭스 하고 비슷하죠. 제네릭스는 항상 T, U 그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book 라이프타임 book 라이프타임 이거는 어떤 book이고 어떤 book 라이프타임 에 레퍼런스가 있고 음 그리고 확실하게 이 book 살아있는 동안 이 라이프 레퍼런스가 살아있을 거요. 그래서 이것도 컴파일링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런 라이프타임을 지정 라이프타임을 넣는 게 그 수명을 바꾸는 거에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약속하는 거에요. 그 제네릭스하고 똑같이 만약에 제네릭스에서 print thing 그리고 어떤 t가 있고 t가 뭐 디스플레이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고 input t 당연히 뭐 use standard format format 디스플레이 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print thing 에서는 음 자 이 function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변수가 있다는 디스플레이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 print thing 에 어떤 어떤 변수를 넣으면 그 function에 디스플레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만 넣을 거다. 그렇게 그 정보를 알아야 컴파일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이것도 그렇고 아 struct book 이거는 음 이 name 이건 다시 a로 바꿀게요. 음 name refster 고 이 refster 가 적어도 북만큼은 오래 살 거다. 아 그런 거에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 벌써 10분 지났네요. 음 아직은 라이프타임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아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음 그 지네릭스하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 그리고 너무 안 뭐 이해가 안 안 되셔도 아직은 음 그냥 컴파일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tick a tick a 그리고서 컴파일링이 된다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refster 대신에 string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라이프타임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